현대상선이 벌크선과 해외터미널 부분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섭니다. 현대상선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연구전환 사체를 발행한다고 6일 공시했습니다. 현대상선은 지난달 신설한 현대벌크라인에 미국 내 해외터미널 운영법인 현대상선 아메리카 지분 전량을 715억 원에 매각할 계획입니다. 그 대가로 신설법인 신주를 인수하게 됩니다. 별도로 벌크전용선 사업 부문도 현대벌크라인에 1760억 원에 양도할 예정입니다. 거래가 마치면 현대벌크라인과 현대상선은 각각 연구전환 사체를 발행한다는 구상입니다. 현대상선 측은 조달금액 등은 이달 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